네, 부탁드릴게요.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. 우리는 달, 수빈 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먼저 화소 햇살들이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오늘 농수산물, 저희도 농 특산물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요. 우리나라는 굉장히 또 특출나게 되게 건강하고 되게 제품이 잘 나왔잖아요, 여러분? 화이팅! 일단은 사실 지금 굉장히 추운 계절인데 오늘 또 날씨가 좋아요.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기 위해서 하늘도 도와주신 것 같은데요. 오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네, 반갑고 저희는 이제 바로 이어서 다음 곡 드려드릴 예정인데요. 저희가 올해 1월에 활동했던 너같은 곡이라는 곡인데 여러분 들려드릴게요. 안녕!